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세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재산세 까지 마무리 했네요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죠 84쪽 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한장짜리 이론정리 프린트 입니다 반드시 반복 반복해서 여러분들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조세정리 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페이지 1페이지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국세 양도소득세 1부까지 이어가네요 자 종부세 1페이지 꼭대기 이 프린트 구성을 잘 봐야 되요 위에 5개 세목 밑에는 제목이죠 자 국세 자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관 할 세무서다 비거주자는 소재지관 할 세무서고 자 첫번째 양도 종합부동산세 과제 대상은 주택 토지 입니다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별장도 포함합니다 자 별장 우리가 재산세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폐지 됐죠 별장은 표준세율로 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포함 당연히 고급주택도 포함하죠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럼 토지는 무슨 과세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제외합니다 재산세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의 1번 건축물도 제외 그 다음 2번 투기 목적이 아닌 거 합산배제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합산배제 즉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 주택 등록문화주택은 투기와 관련이 없죠 합산배제하는 주택이다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죠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배제 주택 자 그리고 1세대 주택 제외 집 하나 따질 때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도 배제하지만 1주택 따질 때도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납세무자 가장 중요한 숫자 이 숫자가 기억이 나야 종합부동산세를 할 수가 있다 자 공시가격 9억 초과 개인별 합산이죠 다주택자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단 별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하는 자 그래서 다주택자는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이라고 결정되면 12억 초과 그리고 이런 숫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개인별로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되죠 그리고 타인 주택 부속 토지는 보다 1주택으로 의제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타인 주택 부속 토지 땅만 갖고 있을 때는 집이 두 개가 아니라 1세대를 주택으로 의제한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입니다 인세 자 합산하죠 인세 그럼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원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단독명이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12억 그럼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하죠 1주택자 그리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리고 종합합산은 5억을 공제하고 별도합산은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입니다 그리고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고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숫자 뒤바뀌면 안 되죠 각각 1세대로 와서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똑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율 아주 중요하죠 하나 두개 2주택이 하는 7단계 0.5에서 2.7 일명 5.15 칠레 7단계 그러나 법인은 투기목적이므로 끝에껏 비례세율을 씁니다 2.7 자 3주택 이상도 0.5는 똑같죠 최대 5% 그러나 법인을 물어볼 때는 제일 마지막 5% 비례세율을 쓰네요 그리고 종합과 별도는 7단계가 아니라 3단계 그리고 별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리고 세부담 상하는 종부세는 무조건 150% 근데 옆에 재산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택은 재산세는 150이 없어요 105, 110, 130 이렇게 종부세는 150이다 그리고 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종부세도 똑같이 공제해야죠 어떻게? 50% 가감을 받았다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종부세도 적용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50%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세요 적용된 세액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 그럼 연령은 몇 세 이상? 50세 이상 10, 20, 30, 5살 단위에 따라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2, 4, 5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2, 3, 4, 2, 4, 5 20%만 똑같고 두 가지는 2, 3, 4, 2, 4, 5 이렇게 꼭 구분하셔야 돼요 20만 똑같네요 2, 4, 5 이렇게 그 다음 중복 적용하대 한도는 몇 프로다? 80% 그리고 주택의 정의는 같고 범위는 다르다 왜 범위는 다를까요? 합산, 배제주택은 제외됨으로 자 그리고 XX 면세점 소액증수 쟁도가 없고 종부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죠 250초가 중요한 거는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이고 그리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확정은 세무소장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한다 확정된다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로 이 페이지 종부세 꼭대기 원칙정부부가 그래서 납기는 12월 1일에서 15일 말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별 신고납세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죠? 그럼 과세결정은 취소가 되고 그리고 신고납부할 때 과소신고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정부결정이니까 적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징수한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다 그리고 종부세 납부할 때 농특세 20% 밑에 X가 뭐야? 감면세계는 안 붙죠 농특세 20%는 납부세에게 붙는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론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 다음에 요약집이 나오죠 요약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쪽으로 돌아갑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제재상이 아닌 것 그럼 기억은 뭐다? 토지 어떤 토지? 종중 그래서 종중은 무조건 무슨 과세다? 분리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는 과제재상이 아니네요 자 니은 지목을 먼저 봐야 돼 임야 어떤 임야다? 상수원 보호구역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분리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과세가 된다 재산세 그럼 종부세도 비과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같이 비과세 과세를 안합니다 X 그 다음 리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고불학장 뭐다? 건축물 4%짜리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다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균을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 자 지목이 뭐다? 차고용 토지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차고 기준 면적의 일정 500까지 자 기억은 무슨 합산이다? 별도합산 그럼 80억이 넘어갔죠? 100억이니까 80억 초과는 종부세 대상입니다 5 별도합산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되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니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 그럼 뭐다? 과세대상을 물어볼 때 얼마 다주택자는 9억이니까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안나오죠? 왜? 개인별로 따지니까 9억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나와요 그럼 10억이니까 5억 5억이죠? 개인별로 따지니까 X 그 다음 니은 건축물 X 그 다음 리을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4% 고율 불리죠? 4%짜리도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했으므로 종부세에서는 과세를 안합니다 100억이든 1000이든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과세 X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대상 인 것 1번 별장 자 이 개정됐어요 최근에 이 별장을 잘 봐야 돼요 별장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표준세율의 4배로 중과세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에서는 매년 몇 프로 4%로 중과세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별장 별장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법받기기 전까지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하고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4%로 과세하고 종부세는 4%짜리는 제외했죠 그러나 5월달에 별장이 폐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별장은 특정인만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뭐다 소득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일반인들도 별장을 많이 소유하더라 그럼 특정인만 소유하는 게 아니다 국민 소득이 높은 자는 별장을 많이 소유하니까 중과세에서 폐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 중과세를 안 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에도 폐지 역시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누진세율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과세를 안 하니까 종부세에서는 포함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요게 포인트다 그 다음 5번은 어떤 도지다 허가당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부속 도지는 투기 목적 종합합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의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개정법으로 풀어 풀었어요 지금 그래서 종부세에서 별장도 포함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개정법 그래서 취득세는 4배로 중과를 안 하고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4%로 가지 않고 표준세율 초과 누진이죠 종부세는 포함한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네요 종합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법상 주택 주택 항상 주택과 토지를 부분해야 됩니다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다 1번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3주택 이상 그러나 2주택 이상 이 하나 두개 2주택 이상은 0. 몇 프로에요 0.5%에서 최대 2.7 7단계 네요 그리고 3주택 이하죠 하나 두개 그리고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0.5%는 똑같아요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5% 7단계 그러나 법인이라고 물어보면 제일 마지막 세율 비례세율을 적용하네요 개인은 이렇게 5.157 7단계 이렇게 자 그래서 법인이며 3주택이다 그럼 3주택이니까 1.2에서 5% 벌써 틀렸죠 1.2에서 5%가 아니라 비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한다 법인이니까 3주택 이상이니까 5%를 적용하겠네요 5% 그 납세 세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5에서 5%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그래서 1번은 뭐다 틀렸네요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한다 0.5에서 몇 프로 5% 법인은 5%를 씁니다 5% 그래서 해설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얘기한다 법인이며 를 지어버려요 개인이며 그러나 1번에 물어보는 지문은 법인이며 그러니까 5%입니다 그래서 해설 1번은 법인이며 가 아니라 개인이며 돼야 되겠죠 여하튼 법인이니까 틀렸네요 자 그다음 2번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항상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소재지 틀렸죠 거주자의 주소지로 갑니다 자 3번 과세표준 합산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합산 배제주택 이죠 이런 거는 신고해야죠 언제 9월 심지길부터 9월 말일 보유연항을 신고해야 된다 9월 10월 틀렸네요 자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1세대 1주택 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다 12년 보유엔내 그럼 기간별 공제는 2,4,5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까지 올라갑니다 5년 기간에 따라 그럼 12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4번은 50이 아니라 40입니다 50은 15년 이상일 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20 40 50 자 5번 과세기준을 현재 조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뭐다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과세기준을 현재 이번에는 토지분 주택분 과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로서 어떤 토지를 갖고 있다 임야 어떤 임야 환경지구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 입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분리과세 니까 자 2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 문제가 1세대 1주택 이죠 경우 주택분 종부세 연령별 다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관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어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2 3 4 장기보유 기연별 공제는 5년 이상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80% 3 3번은 국가나 시도 등록문화재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무슨 주택이다 합산 배제주택 그리고 4 4 그리고 4번 종부세로 납부할 수 매년 출제됩니다 400만원 그럼 250을 빼면 최대 얼마 150만원을 2개월 아니라 6개월 4번은 필수에요 기준점이 얼마야 요건이 250초 갑니다 250초 초과해서 배 500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500만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의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해랑 이해랑 근데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보네요 그럼 400만원은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250을 빼면 최대는 얼마 150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차감하면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점 요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하와 초과 뒤에 오는 법조문이 다릅니다 250초과 여기는 50% 이하 결국 500만원까지는 250을 차감 최대 500만원 초과할 때는 절반 차감 그러면 최대 분납한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이에요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2개월 이라고요 6개월 그 다음 3번 주택분 종부세 글귀해서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공동수화하면 각각 하나죠 각자 하나 정답은 1번 확실히 틀린 게 1번이잖아요 시험장에 1번 풀고 통과하는 거죠 확실히 틀렸다 그럼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5억이니까 5억이니까 없다가 되겠죠 약자로 약자로 4주 사업소분 주민세 입니다 3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 적용될 수 자 그럼 주택 하나 두개잖아 그럼 뭐를 물어봐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1000분의 5 앞에꺼 앞에꺼를 물어봐요 1000분의 5 라고요 항상 누진세율은 앞에꺼를 암기해야 됩니다 가운데꺼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건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이 나오면 단계를 꼭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 처음부터 끝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앞에꺼 1000분의 5 자 4번 1천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는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 고지서를 발급하되 5일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납부기간 개시 그래야 여유가 있죠 개시는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5일 앞에만 붙는 겁니다 개시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 개시가 없으면 5일밖에 안 남았죠 연체합니다 그래도 3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공사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종부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 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 2번 관할 세무사장이 종부세를 증수할 또 나왔다 5일 5일 앞에는 뭐가 붙어라 개시 자 그 다음 3번 주택 자 세부담 상안이죠 그럼 세부담 상안이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항상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사학 상당액은 납세 무자가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 주택의 직전 연도 포인트는 뭐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연재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직전 연도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50% 가감했죠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적용된 세계로 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전 틀렸죠 적용받은 세계로 합니다 재산세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뿐이 아니라 토지분 무슨 압산이다 별도 압산 얼마 초과 80억 초과 납세무자를 물어보네요 종합을 물어보면 5억 초과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요 틀린 거 전자가 들어가면 틀렸네 4번의 답은 조금씩 찍어 اس 주장 5이라 감사합니다.